반갑습니다. 내 이름은 아빠입니다. 오늘부터는 동탄 순환대로 1길부터 전체를 다 돌아보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보면 동탄 1신도시 이렇게 있고요. 동탄 2옥산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항상 쉽게 그리는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보이시고 기응IC부터 그대로 쭉 내려오는 동탄대로 다 봤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광비콤을 위로 해서 내려오는 치동천로 여기까지 치동천로 끝에는 동탄IC가 있죠. 그리고 하단부 광비콤 하단부하고 문화디자인밸리 상단부 요렇게 올라가는 천계로 끝에는 중리IC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리베라CC하고 국제고등학교 사거리부터 쭉 내려와서 실리천을 따라서 쭉 흐르다가 중동탄 앞에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서 동탄 순환대로까지 딱 오는 요게 실리천로죠. 그리고 요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신주거 문화타운이고요. 그리고 여기 산청로 호수 위에 송동 위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산청로고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는 전체가 동탄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지만 엄청나게 큰 길이 있습니다. 동탄을 가로지르는 장주동 앞으로 쭉 가로지르는 이 길이 경기동로 이렇게 해서 큰 뼈대기가 생겼고요. 제일 쉽게 보면 동탄 대로가 이 전체에 왕뼈다귀죠. 왕뼈다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동탄 대로를 와 맞먹는 지금 동탄 1하고 거의 연결되어 있는 거의 나중에는 이 도로하고 또 같이 연결되어 있죠. 요렇게 여기까지 테크노밸리를 다 장가하고 있는 이 길 이렇게 내려오는 이 길 여기까지 시작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이렇게 돌아서 전체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테크노밸리 앞쪽으로 경부고속도로 지나서 한미압품 앞에 오산천까지 여기가 순환대로입니다. 지금 먼저 트램 트램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램과 여러가지 도로망 철도망 지금 있습니다. 보이시면 여기 지금 위에서 내려와서 영통 서천 저번에 한번 다뤘죠. 그리고 기산바늘역 그리고 능동역 115번역사죠. 반속역 메타볼리스 앞에 116번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반도유보로 앞에 경부고속도로 현재 시범에서 봤을 때는 넘어가 있는 여기가 117번 복선전철 동탄역사구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보이시면 이 빨간색 여기 GTX-A 노선 동탄역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으로 여기 지금 여기까지 끊겨져 있지만 망포까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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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이게 트램입니다. 트램 동탄도시철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동탄역 앞에서 이쪽으로 해서 동탄대로 동탄대로로 그대로 내려가서 되는 이 노선이 하나가 있고요. 병점역에서 병점역에서 이렇게 와서 동탄 동탄 1신도시를 그대로 지나서 여기서 117번 역사 복선전철 역사로 해서 그대로 동탄역 이제 여기서부터 이 노선이 왜 트램을 보자고 했냐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트램 노선이 동탄순환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상록 그리고 대방 앞에 있는 그 위로 가서 그대로 돌죠. 여기 한백 사거리 지나서 중내로다 중동탄 지나서 이렇게 그래서 동탄호수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붙죠. 여기 동탄대로에서 내려온 트램과 순환대로 타고 온 트램이 또 한 번 교차가 되는 지점이 호수 쪽 사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트램이죠. 트램 트램 순환로가 트램의 길이 동탄순환대로의 길과 같습니다. 동탄순환대로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크게 확대해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순환대로 따라가는 도시철도 동탄트램입니다. 현재 지금 113번역 여기가 여기서부터 동탄순환대로의 시작입니다. 기점 그 시작점이 동탄대로도 밑에서부터 올라갔죠. 동탄순환대로도 남쪽 호수 아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13번역사 있구요. 그리고 가다가 동탄호수공원하고 마주치는 교차점 여기에 트램이 있구요. 이게 순환대로 주시면 순환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순환대로 중간 도로로 트램이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레이크시티 부역 6단지 지나서 여기 실리아이씨 있죠. 실리아이씨 이거 잘 봐 놓으십시오. 실리아이씨 하고 여기 206력 206력이 뭐냐면 여기 20단지 21단지 22단지 중동탄입니다. 중동탄 이 블럭이 중동탄은 여기 두개가 있죠. 207력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신주구문화 이게 신주구문화 타원이죠. 206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실리천이죠. 쭉 실리천 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신주구문화 타원 역세권으로 보면 206에서 206에서 반경 걸어서 요정도까지 그리고 207에서 요정도까지 요게 충분히 걸어서 나올 수 있는 207에서 요정도 206에서 요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개 보시구요. 206과 207은 신주구문화 타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트램역이다. 예 그걸 보시구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중동탄이죠. 지났죠. 올라가고 여기 옆에 여기는 바로 직접적으로 담장이 있어서 그렇진 않지만 막혀있어서 현재 지금 이게 의료복지 시설용지죠. SM부지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SM부지 요게 메디칼부지 의료용지 의료 시설용지 요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 동탄 순환대로 쭉 따라가는거에요. 시범 요거죠. 시범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여기 아래 있는 204역 올라가서 그대로 쭉 가는거죠. 그대로 지금 이 한백 11자 상가라고 하는 11자 상가라고 있구요. 물론 요 하나 더 있지만 11자 상가 그 밑에 403 404 블럭 예 전포겸용 주택지 블럭이 있고 한백 초중고가 있는 한백 상권 이지드원 부영 요렇게 이제 아파트 받쳐주고 있구요. 요기가 위에서 동탄 이길 맞죠. 요까지 와서 타운하우스들이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동탄대로 24길 만나는 여기까지 내려오는거죠. 이렇게 다 연결되는 203역이 있고 여기서 쭉 더 들어가면 여기까지 가면 여기가 중간에 가다보면 이제 여기가 벤츠 매장이 요정도 있구요. 벤츠 매장이 있고 여기 아우디 매장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대로변으로 쭉 가게 되죠. 이 트램은 요렇게 마무리입니다. 요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테크노밸리 이쪽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우측에 있는 테크노밸리 역사는 요 202역이구요. 그리고 건너서 금강 금강하고 경부고속도로 좌측편에 있는 테크노밸리 그거의 역사는 106역이죠. 그래서 트램 노선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동탄 테크노밸리는 두개 역을 끼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렇게 해서 돌아서 201역을 해서 동탄역으로 요렇게 내려가는거니깐요. 요렇게 요렇게 내려가죠. 요렇게 요렇게 동탄순환대로는 동탄 트램 도시철도 동탄 도시철도 노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자 요기서부터 요게 고대로 시작입니다. 시작 요기서부터 동탄 순환대로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아니 넘어섭니다. 여기까지 끝이 아니고 이 트램만큼 106역까지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까지 넘어가죠. 도로명 지도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넘어서서 요 호수 밑에 요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트램 노선으로 쭉 돌고 난 뒤에 여기서 원래는 내려와서 트램 노선 내려오는데 그대로 여기 동탄 순환대로는 경부고속도를 지나서 쭉 들어가서 여기까지 거의 동탄 1까지 연결되는 그게 종점입니다. 동탄 순환대로는 9,715m입니다. 9,715m 그리고 도시철도 역사가 여기에 동탄 순환대로에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트램역이 총 10개가 있구요. 전체가 9,715m니까 약 10km인데 약 1km 간격으로 1km 간격으로 트램역이 하나씩 있다. 그래서 이 동탄 대로와 마찬가지로 이 동탄 순환대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탄 순환대로 1길부터 호수 밑에 있는 1길 시작해 보겠습니다.